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전현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맡은 시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명상은 과학이다 라는 좋은 주제로 이 시간을 같이 해서 참 기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명상이 어떤 거고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또 그런 명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된 거 또 이런 명상 경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명상을 통해서 그 괴로움을 해결하고 또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바를 적용해서 괴로움을 해결하나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명상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가 외로울 때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같이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같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옆에 있으면 참으로 든든합니다 그러면서 또 명상이란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처방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정상비약 같은 언제나 옆에 두고 쓸 수 있는 좋은 약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명상이 어떤 건지 잘 알고 또 명상을 자기 거로 만드는 노력을 한다면 옆에 항상 좋은 친구 또 가정상비약 같은 것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는 괴로움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서 오는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또 괴로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바이러스도 우리한테 큰 괴로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 조건도 태풍이 불고 또 비가 억수같이 오게 되면 또 괴롭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찌 보면 괴로움 속에 놓여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때 명상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괴로움이 몸과 마음에서 오는 경우에 경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괴로움이 오는 경우 또 두 가지가 됩니다 몸과 마음에서 괴로움 왔을 때 바로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해결하는 방법과 몸과 마음에 괴로움이 생길 때 그걸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명상을 하면서 가장 참 이익을 보고 다행이다 싶은 게 모기에 대해서 제가 좀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여기 프로그램에서 누차해야겠지만 본격적으로 명상한 게 2003년 여름 미얀마였습니다 그때 여름철이다 보니까 모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모기가 저의 팔뚝이든지 손이든지 어디 내려앉아서 물고 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명상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때문에 그 모기를 쫓거나 그러지 않고 모기가 앉고 싶은 때 앉고 또 있고 싶을 때 있다가 가고 싶을 때 가게끔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관찰했습니다 관찰해 볼 때 놀라운 어떤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모기가 물면 어떻게 하나 또 물고 나면 얼마나 괴로울까 또 모기가 있나 없나 그 신경 쓸 때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모기를 그대로 봤을 때 큰 변화가 있는 걸 제가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사다 보니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래됐나 하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그 전에 모기에 대해서 어떤 가려움이 이 정도라면 지금은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대략 한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감정이 어떤 가려움을 정폭시키는 게 있습니다 아 싫다 또 그러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감정의 정폭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이 또 가려움을 많이 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모기가 처음 앉아서 날아갈 때까지 있는 전 과정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가려울 때도 아 이거 조금 있으면 없어진다 하는 담담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것도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모기가 이제 가려울 때 그 가려운 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면은 가렵다가 안 가렵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 가려운 부분이 이래 딱 느껴지면 마치 하나도 안 가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대략 세 가지 요인이 모기가 가려울 때 있는 그대로 보면 줄어드는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명상센터를 나와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생활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시술을 받기도 합니다 레이저 시술을 받기도 하고 치과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주사를 맞기도 하고 어디를 쬐기도 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해보니까 신체 등의 통증이 가려움처럼 똑같이 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에서 일어난 현상 그 기전에 따라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뭐 그에 하나 더 플러스한다면은 시술을 받는다면 시술을 받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저분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통증은 주지 않을 거다 하고 믿고 턱 맡기는 것도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자꾸 관찰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있는 거대로 관찰하다 보니까 앞에 거는 신체적인 괴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경험한 게 정신적인 괴로움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또 고요하고 아무 어떤 괴로움이 없다가 화가 난다든지 뭐 질투심이 나든지 뭐 힘든 그때 그거를 신체적인 어떤 괴로움을 보듯이 그대로 보니까 그거는 그냥 갑자기 탁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산에 먹구름이 꽉 끼었다가 강풍이 부니까 산이 다시 깨끗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하고 이래 보니까 지난 시간 사마타와 이빠사나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내가 괴로울 때는 해로운 마음이 작용한 겁니다 그리고 해로운 마음의 마음부수인 예를 들면 화난 것 같으면 성냄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은 유익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전환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름다운 마음 부수 우리가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편안한 거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 게 아닌가 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겪고 난 뒤에 우리는 뭔가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잘 올바른 노력만 하면 좀 신체적인 통증은 줄일 수 있고 정신적인 고통은 없앨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명상이 참 좋고 도움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몸과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그에 대해서 우리는 자칫하면 마음이 아파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화가 안 되면 건심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몸이 아플 때는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잘못 먹어서 토를 하고 설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자연적으로 걸립니다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립니다 그런 자연적인 경과에 몸이 안 좋게 되면 그 경과를 악화시기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파지는 경우는 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또 마음도 안 좋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건 주로 불교 경전의 비유인데 몸이 아픈 건 화살을 한 대 맞은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아프면 화살을 한 대 더 맞은 겁니다 화살은 한 대만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어떤 노력을 하면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잘 관찰해 보면 몸이란 건 우리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시적으로든 미시적으로든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다는 것은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원인이나 조건이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작업을 했더라면 지금 몸 아픈 결과는 안 올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몸이 아픈 겁니다 그걸 잘 알고 보면 몸이란 것은 내가 뭔가 작업을 하지 못한 것의 결과다 그럼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때 내가 마음이 아프면 또 몸에도 안 좋고 마음이 안 좋다 하고 마음을 안 아프도록 하면 몸이 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을 잘 명상을 통해서 관찰해 보면 몸은 우리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고 그 변화했을 때 내가 원하지 않은 괴로움도 나한테 안겨주고 내 말도 듣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은 괴로움도 주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평소에 항상 잘 알고 있다가 몸이 아프면 몸은 원래 그런 거야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않고 몸 아픈 거로 끝나고 그 몸은 그 경과를 자연스럽게 취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다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누가 나를 배신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 마음이 아픈 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안 아프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 아플 때 또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또 아프고 그 마음이 또 이어서 또 아프고 이래서 계속 우리는 마음 아픈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아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픈 그것을 우리가 잘하는 과정에서 봤듯이 잘 보면 우리가 명상을 이래 해보면 전의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슬퍼다 우울하다 기쁘다 그것이 다 있을 만한 원인이나 과정이 있을 때에 있고 그건 결과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정신현상도 그것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또 새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 간단하게 좀 넘어가면 빅터 프랭클이라고 우리나라에도 그분이 쓴 저서가 번역이 돼 있는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유태인 정신과사한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태인이다 보니까 아우슈비치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치에서 3년을 고생을 하고 나왔는데 이분이 아우슈비치의 문을 들어서면서 내가 살아서 저 문을 나가면 얼마나 기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나가는데 안 기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나갔을 거예요 그것도 의식도 못하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관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다 물어봤어요 기쁩니까? 아무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쁠 수 없는 조건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슬퍼했던 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잘 보면 특히 이제 사마타 위빠사나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마음 챙긴 명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걸 잘 보면 마음은 조건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은 괴로움은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원치 않은 것도 안겨주는 그 마음을 우리는 우리 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평소에 잘 알고 있으면 마음에 안 좋은 게 생겨도 마음 원래 그런 거야 그럴 만한 게 있었구나 하고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안 아프게 되는데 이때 놀라운 사실은 몸이 취해야 될 경과가 어떤 것은 며칠, 몇 시간, 몇 주, 암인 경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 마음이 안 아파지면 그냥 다시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양에서도 페인과 서프링 페인은 통증이고 서프링은 고통입니다 그거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페인이고 고통이고 서프링은 2차적으로 우리가 그걸 또 일으키는 거다 그래서 아까 제가 괴로움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온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람입니다 또 사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사람은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괴로움도 잘 보면 여러 측면에서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명상과 관련해서 보면 나라는 어떤 생각, 그걸 불교에서는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내가 있다, 내 몸, 내 마음, 내 존재 내가 있다는 이것이 굉장히 괴로움을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이런 말을 했다, 이래 됩니다 그런데 명상을 통해서 마음 챙긴 명상이나 사마타와 위빠산을 통해서 우리 존재라는 게 그냥 내 거라 할 수 있는 건 없다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는데 고정된 조건은 아닙니다 계속 어떤 새로운 원인, 새로운 결과 이래 되는 것으로 이래 보게 되면 나가 좀 떨어지면 지금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으니까 괴로울 만한 어떤 조건 속에 있구나 똑같은 말을 들어도 안 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말을, 그걸 들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는 걸 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지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 속에 있다면 좀 훨씬 화나거나 힘든 게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로워지면 그러면 이건 어쨌든 내가 원치는 않은 현상이다 그럼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보는 것이 달라지면 괴로움도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마음 챙김 명상, 좌선 보행 명상, 일상생활 명상 또 사마타와 위빠산을 쭉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는 하셨겠지만 중요한 게 인과의 법칙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상 일어납니다 그걸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깨닫게 되면 우리가 괴로울 때는 괴로울 만한 조건속에 있는 겁니다 어째 보면 공황장애 예를 들면 지금 공황장애라는 건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극심한 불안인데 그때 공황장애를 느낄 만한 조건이 다 이렇게 쫙 밀집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오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데 공황에 왔습니다 그럼 일어서면 또 좀 달라집니다 그때 누구랑 전화해도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조건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는 그럴 만한 조건 속에 있고 그 조건은 절대로 고정된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자꾸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할 때 괴로움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과의 법칙을 잘 알게 되면 명상을 통해서 인과의 법칙 우리가 순간순간 또 관찰해 본 인과의 법칙을 잘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식어를 많이 씁니다 오늘 내가 잘해야지 못했다 못하면 어떡하지 시험 잘 못 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수식어가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면 우리는 준비된 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한테서 뭐가 일어나면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보게 되면 필요 없는 애를 많이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를 찾아온 사람들을 많이 보면 뭔가가 있던 순리대로 안 하는 뭔가 자기대로 어떤 바라고 희망하고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자는 그런 것들이 사람의 문제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 이런 인과의 법칙을 잘 깨닫고 또 뭔가 마음의 속성을 잘 알게 되면 살아가면서 나한테 손해모는 건 절대로 안 하게 됩니다 지혜로워지면 도움되는 것만 하지 손해모는 건 안 하게 됩니다 화내는 거 손해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것들 공연히 이상한 생각 많이 하는 것도 손해모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래 볼 때는 명상도 하고 저는 정신과가 살아서 많은 힘든 사람들을 이래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우리는 갖추면 좀 덜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실제를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갖추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에게 힘든 거 우리에게 손해모는 뭐가 왔을 때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노력을 하면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보고 마음 다스리는 데 가장 도움되는 것이 명상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또 마음 다스리는 것 이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또 저를 찾아오는 사업가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분들한테 또는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사업가는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확하게 보는 장사 같으면 장사에 대한 걸 정확하게 보는 노력을 자꾸 눈을 갖춰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정확하게 보여도 힘든 때가 옵니다 코로나처럼 누가 코로나를 예상했겠습니까 힘든 때가 옵니다 그 힘든 때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는 힘들 때 또 이상하게 해서 더 힘들게 하고 회복불농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정확하게 보는 것과 그 다음에 힘들 때 불가피하게 힘이 들 때 그때 잘 견디는 힘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했던 이야기의 반복이지만 세상은 세상의 원리에 따라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돌아간 원리하고 내 생각이 차이가 날 때 차이 난 만큼 우리에게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다 보면 가장 깨닫는 가장 큰 소득이 생각과 실제가 다르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면 그건 참고 정도로 하고 실제를 보도록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때 이 두 가지 노력이 저는 참 필요하다 봅니다 우리에게 원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원치 않은 것도 인과의 법칙상 당연히 일어난 겁니다 그때 하면 우리는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원치 않은 일이 있을 때 두 가지 노력이 중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그 원치 않은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 노력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걸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노력은 뭐냐면 원치 않은 일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건강하고 적절히 반응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최선은 그에 대해서 건강하고 적절하게 최선의 반응을 하면서 그 원치 않은 일이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항상 원치 않은 일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건 우리가 마음을 잘 먹고 정확하게 보면 그거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한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살다가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울한 경우 잘 보면 우울은 내가 지금 처한 어떤 상황 내 인생과 내가 또 원하는 인생이 차이가 있을 때 보통 그 차이만큼 옵니다 내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우울이 오는 겁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선 우울에 대해서 건강하게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응이 또 새로운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우울할 만한 뭐가 있다 하면서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하는 그런 건강한 반응과 그 다음에 정말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려면 그것을 변화시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울할 때 그 반응을 잘못하다 보면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살아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참 좋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세상에는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적절하게 반응하겠다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에서 앞으로 뭐가 일어날까 생각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필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또 상황에 맞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동료가 없이 그때 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히라빈 조로바라는 유명한 책을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묘비명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시작은 바라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이 바라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바래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면 바래야 됩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하고 일어나는 일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바라지 않는 마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는 그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모를 때 모른다고 멈추고 자기가 하고 싶거나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필요한 해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 실제로 뭘 할 때 우리는 실력이 늡니다 살아가는 때 필요한 실력이 늡니다 안 하면 실력은 자꾸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저도 명상을 처음 하고 불교 공부할 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책도 쓰고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필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미있는 경우가 미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흑인입니다 미 국무장관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인적인 네트워크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을 텐데 어떻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인터넷에 봤는데 자기가 20대에 닭고기 가공업체에서 일을 했답니다 그때 자기가 청소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거를 하면서 매사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2년 따라 할 수 있는 게 오는데 그걸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 하면 점점 태보합니다 명상과 관련돼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사는데 후회도 잘 보면 뭔가 잘못 알고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으면 안 돼 그래 안 돼서 기분 나쁜 그런 현상입니다 실제로 후회라는 건 잘 보면 실제로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했더라면 하는 게 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실제와 자기가 그때 이런 걸 했으면 하는 것이 다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을 바보같이 안 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건데 정확하게 명상을 통해서 훈련해서 보면 그 당시에는 실제 일어난 일밖에 할 수 없는 어떤 흐름 속에 순간 속에 있었던 거 그 과정 속에 그래서 그런 걸 잘 보면 어쨌든 후회하는 현상은 내가 뭔가를 용기 있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보너스를 얻은 겁니다 그거를 나중에 잘 자익구로 만들면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할 수 있습니다 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잘못해놓고 또 반성하면서 또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는 겁니다 잘못한 게 하나 있고 지금도 제대로 하지 않은 또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반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디 스캔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바디 스캔 명상이 잠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잠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자고 싶다고 자고 안 자고 싶다고 안 자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돼야 자는데 조건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데 명상을 하게 되면 자율신경계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바디 스캔은 이제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하는데 처음에 발가락을 하나하나 이렇게 느껴보고 그 다음 발가락 전체를 통해서 숨이 들어오고 나오고 그 다음 발가락에서 힘든 게 있으면 내쉬는 숨을 통해서 나갔다 생각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발이 끝나고 나면 발등 발등 끝나면 발바다 그 다음에 정갱이 그 저 장단지 그 다음 무릎 허벅지 왼쪽 다리에 그 다음 오른쪽을 똑같은 순수로 하고 그 다음에 골반 배 가슴 등 허리 그 다음에 왼쪽 손 팔 그 다음에 오른쪽 손 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목 그 다음 얼굴 머리 맨 마지막으로는 머리에서 할 때는 정수리를 통해서 숨이 들어오고 또 온몸을 통해 나가고 하다가 정수리를 통해 숨이 들어와서 온몸을 통해서 발바닥으로 나가고 발바닥을 통해서 온몸을 통해서 정수리로 나간다 하다 보면 잠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명상에 대해서 다섯 번에 걸쳐서 쭉 이야기했는데 명상의 핵심은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 괴로움이 없어지고 지혜가 생기고 온갖 좋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집중이 보물 창구를 여는 마스터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 마음이 미래나 과거로 생각으로 가게 되면 괴로움이 생기거나 괴로움의 씨앗이 생기고 또 시간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는 보물이고 과거 미래는 좀 지나치긴 하지만 독이고 쓰레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명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시간은 오늘으로서 끝나지만 앞으로 네 분의 전문가들이 각자가 경험한 명상을 잘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명상은 과학이다 전체 프로그램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시면 명상이 정말로 뭔지 알 수 있고 또 나한테 맞는 적절한 명상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